그의 연기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고요. 저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먹먹한 것 같아요. 히스레이저라는 저 사람만큼 열정이 있었나? 과연 힘을 쏟았나?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의 걸어왔던 길을 보면서 좀 더 애틋하고 주저함 없이 도전하시는 모습들이 배울 점이 되게 많았고 배우로서의 히스레이저뿐만 아니라 뮤지션, 감독으로서의 다양한 모습들을 봐서 너무 좋았고 청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 영화랑 히스레이저랑 영원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청춘을 이야기하는 I am 히스레이저 청춘을 이야기하는 I am 히스레이저 청춘을 이야기하는 I am 히스레이저 추천합니다. 추천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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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